문인철 제6대 대전광역시 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이 취임했습니다. 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. 이준우 기자가 전합니다. 제6대 대전광역시 장애인수영연맹 문인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. 문인철 신임회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한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. 대전장애인수영연맹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포함하여 130여 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훈련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